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가 기자회견을 하고 난 이후에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고민정 의원이 박영선 후보 캠프의 대변인직을 사퇴한 데 이어서 진선미 공동선대위원장도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피해자에 대해서 이른바 피해호소인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입니다. 피해자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고 특히 피해호소인이라고 불렀던 3명 남인순, 진선미, 고민정 의원을 즉시해서 사과하라 또 사퇴하라라는 비판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도 적절한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피해자의 기자회견 이후에 특히 20대 젊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이탈현상이 심화되자 부랴부랴 진화에 나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지금 박영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주자로 나섰지만 지주율이 오르지 않고 지금 야권의 후보들보다는 맞대결 상황에서는 18%포인트 정도로 많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각각 3자 대결에서도 지금 박영선 후보가 우위를 차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부랴부랴 지금 선거 전략으로서 이렇게 사과하고 또는 사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선거 있기 전에는 피해인에 대해서 피해 호소인이라고 했고 그렇게 많은 문제 제기를 했지만 사과를 하고 있지 않다가 지금 어제 기자회견을 하고 난 이후에 갑자기 지금 여러 가지 사과한다 미안하다 잘못했다 하는 메시지를 남기면서 줄줄이 사퇴하는 것이 일종의 선거 전략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게 진정성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비판도 함께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민정 의원은 이날 어떻게 해야 피해자의 아픔을 치유해 드릴 수 있을까 지난 몇 개월 동안 끊임없이 고민해 왔다면서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고민정은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또 여성 정치인으로서 엄마로서 함께 보듬어야 할 아픔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숱한 날들을 지내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어떤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미안함을 전해야 할까 늘 전전긍긍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민정 의원은 저의 잘못된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고통을 안겨 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고민정 의원은 피해자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기를 이 괴로운 날들 속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직접 만나 뵙고 진실한 마음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그동안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대변인을 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피해자에게 제2, 제3의 가해 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지금 떠밀려서 떠밀려서 사퇴하고 사과하고 사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과하고 미안한 감이 있었더라면 처음부터 어떻게 이 피해자에 대해서 이렇게 피해 호소인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퇴 또한 선거에 불리하니까 그래서 선거 전략으로 사퇴를 들고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자 박후보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진선미 의원도 이날 선대위원장직을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선대위의 직책을 내려놓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피해자의 고통을 포함해서 그 모든 상황을 막아낼 수는 없을까 자책감으로 또 무력감으로 통곡의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솔직히 고백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통곡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하는 말도 역시 진정일까 진심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또한 선거가 임박했고 그러니까 지금 선거 전략으로 이런 수사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선거가 임박해오고 박영선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이를 만회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이것 또한 선거운동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마저 드는 것입니다. 자 박영선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자신을 피해 호소인으로 명명했던 민주당의 고민정, 남인순, 진선미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들 의원은 각각 같은 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퍼의 대변인 공동선제위원장 등을 맡고 있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17일 박원순 전 시장 피해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지만 피해 호소인으로 불러 논란이 됐던 이른바 3인방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해왔습니다. 그리고 남인순, 남인순 의원은 아직도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강성 친문 지지자들은 오히려 지금 이런 사과를 한 의원들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민정 의원의 의원에 대해서는 댓글로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좀 더 뻔뻔해지면 안 되냐? 왜 우리만 저자세냐? 같은 여자라고 편드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박원순 시장을 버렸다. 고소인 한 명은 보이는데 믿고 함께 가는 당원들이나 국민들은 보이지 않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비극의 탄생을 꼭 읽어보시기 바란다. 그 책을 읽고도 당신의 생각이 변함이 없다면 당신의 뜻을 존중하겠다라는 글도 있었습니다. 이 비극의 탄생이라는 것이 지금 선거를 앞두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입장을 대변하는, 입장을 주장하는 일방적인 내용의 책이 지금 출간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책 때문에 피해자가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 책이 오히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옹호하는 것으로서 지금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책을 낸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책이 노음으로 해서 오히려 민주당이 더 큰 화를 자초한 결과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 슬픔 또는 이 고통 또 진영 논리에 따라서 그 하나의 제수추어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이 진영 논리, 갈등, 대립, 투쟁, 극복 대상, 상대방에 대한 배제와 극복이라고 하는 이러한 극한 투쟁이 우리 정치계를 휩쓸고 있고 우리 사회의 전반적으로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양식에까지도 지금 이런 투쟁 양식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인간성은 점점 상실해가고 아주 무섭고 또 고전적인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이 변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게 문재인 정권이 만들어낸 적폐몰이 또는 촛불혁명이라고 하는 그 정체가 우리 사회를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